장두시 작가입니다. 만물상에서 휴대용 제톨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. 1번 애니메이션 스즈메이의 문단속에는 후변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길에 꽁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없다. 꽁쳐를 휴대용 제톨이에 놓는 장면만 나온다. 온갖 나쁜 짓 다 하던 야쿠자가 꽁쳐만은 휴대용 제톨이에 담아가는 조폭 영화도 또 있다. 그래서 꽁쳐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는 그 생활태도가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결과이다.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다.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은 드라마 흡연 장면조차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현실에서는 아무데나 꽁쳐를 버리는 걸 보고 아주 많이 놀란다고 한다. 결국 나라 밖에서 망신을 샀다. 일본 스시마 섬의 한 절 신사가 한국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. 일본 신사에서 흡연은 조례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담배를 피우고 꽁쳐를 버렸다. 그 일부는 또 침까지 뱉었다고 한다. 여러 번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 이제는 한국인 출입 금지를 풀 계획이 없다고 또 했다. 일본 곳곳에서 일부 한국인의 꽁초의 투기 행태가 손가락질 당한 지가 벌써 오래다. 오사카의 어떤 음식점 사장이 꽁초를 버리는 한국 손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 유튜브 동영상도 또 있다. 한국도 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걸리면 처벌한다. 그러나 벌금이 고작 한 5만 원인 경우가 고작이고 또 손방황이 체제고 또 실제로는 못 본 척하고 또 눈을 많이 주변에선 또 감아준다. 나라 밖에서 그랬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. 미국의 일부 주와 싱가포르에서는 꽁초를 벌었다가는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약 한 200만 원을 내야 한다. 일본은 처음엔 우리 돈으로 한 1만 원 정도로 가볍게 제재를 하지만 같은 행위를 또 반복하게 되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한다. 그리고 또 2022년인가 여름 홍수 때 서울시민 여럿이서 목숨을 잃었다. 물론 비가 많이 온 탓도 있겠지만 꽁초가 빗물 바지를 막아서 피해를 아주 키운 셈이다. 서울에는 약 65만 개의 빗물 바지가 있는데 담배꽁초가 배수로를 막아 재구시를 못한다. 배수로 쓰레기의 70%가 담배꽁초다.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빗물 바지의 3분의 2가 막히면 침수 높이가 그렇지 않을 때의 2배로 올라간다. 이는 반지하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한다. 꽁초 투기를 시민안전위협화는 반사회적 악습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. 국내 연간 담배 소비량의 절반인 한 320억 개가 꽁초로 버려지는데 일부 후변자는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쓰레기통을 충분히 설치를 해달라고도 한다. 하지만 담배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주변이 전부 다 흡연을 하는 곳으로 장소가 바뀌고 또 악취를 내뽑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또 반발도 크다. 애완견이 늘면서 휴대용 배변 봉투가 정착이 됐다. 근데 꽁초도 휴대용 제터리를 지니고 다니면서 가짜 처리를 하는 시민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. 이렇게 지적을 해 준 기자의 이름은 김태훈 논설위원입니다. 저도 일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일본 거리는 담배 꽁초로 인한 그런 쓰레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도 또 일본의 그런 행동 같은 것은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. 우리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적당한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저도 지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지만 담배를 끊기 전 한 7년 전에는 그렇게 무단 투기하거나 버린 적이 또 많았습니다.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끄고서는 그 꽁초를 일본같이 휴대용 제터리에 담아서 모아서 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.